셀트리온이 트룩시마, 허주마에 이어서 세 번째 항암항체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합니다. 셀트리온은 어제 베그젤마가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. 향후 베그젤마는 국내에서 오리지널 의약품에 승인된 전이성 직결장암, 비소세포 폐암 등 전체 적응증에 대한 판매가 가능합니다. 셀트리온은 유럽, 영구, 일본, 미국에 이어 국내에서도 베그젤마의 품목 허가를 획득하며 순차적으로 글로벌 주요 시장 허가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